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1타 강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패션계를 뜨겁게 달군 레트로 패션에 이어서 2023년 FW 패션 트렌드를 장악한 올드머니 룩. 요즘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소위 금수저라고 불리는 상류층, 즉 집안 대대로 부유했던 재벌가의 패션을 뜻합니다. 올드머니 룩은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한 감성에 절제된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우아함을 자아내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재벌들이 입는 고급스러운 소재라는 표현 때문에 벌써부터 어마어마한 가격에 칠에 겁먹고 올드머니 룩 스타일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음, 노노노노!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올드머니 룩 예나쌤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지센의 새로운 시그니처 라인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감성을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세련된 포멀 룩을 제안하는 피어로즈가 그 해답입니다. 우선 피어로즈는 이름의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어오르다 라는 뜻을 담은 피어와 장미를 뜻하는 로즈가 합쳐져 장미가 피어오르다 라는 의미와 두 번째는 눈여겨보다 라는 뜻하는 피어 그리고 장미의 꽃말인 사랑의 의미를 담아서 사랑 가득한 시선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고민하고 눈여겨보겠다라는 새로운 포부를 담아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시그니처 라인은 어떤 옷들이 있는지 어떤 특징을 담았는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먼저 피어로즈 라인의 첫 번째 파트 타임 포 뉴 클래식입니다. 베이직하고 모던한 아우터에 컬러감 있는 이녀를 매치해서 클래식함에 트렌드가 살짝 가미되어서 업그레이드된 포멀 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이넥 디자인과 멋스러운 폴 단추 여밈이 포인트인 핸드메이드 쿠트로 캐시미어 소재가 부드러우면서 어깨선이 툭 떨어지는 실루엣이라 보기만 해도 편안한 착용감이 느껴지네요. 모던한 디자인의 고급스러운 소재 올드머니 룩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임 포 클래식의 또 다른 특징은 클래식한 멋이 가득한 런던의 거리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감성 넘치는 로컬 카페부터 고급스러운 야외 식당 등 여유로운 주말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데이트할 때 입으면 잘 어울린다는 점이죠. 피어로즈 라인의 울 캐시미어 홈방 핸드미어 코트는 어깨를 감싸주는 와이드한 세일러 카라가 세련된 느낌을 강화해주고 있고 포켓에는 자수 디테일을 넣어서 프레피 룩의 느낌까지 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주말에 만찬짜리 입고 가면 여유로운 무대가 더해져서 한층 더 우아한 느낌이 살겠는데요. 두 번째는 미즈 나잇 인 런던 파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낭만의 계절 가을이잖아요. 이 좋은 날씨에 집에만 계실 건가요? 집에만 가시면 안 됩니다. 바깥 활동하기 딱 좋은 가을 밤에 화려하게 즐기러 나가야죠. 여성스러운 세미 A라인의 실루엣으로 허리라인을 잡아서 체형 보정에 탁월한 로맨틱 핸드메이드 코트예요. 카라 옵션 브로트 장식을 추가해서 럭셔리한 파티웨어 감각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샤이니하고 화려한 느낌을 자아내는 디테일이 미드나잇 인 런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착장도 보시면 여유로운 실루엣에 큼직큼직한 카라 디자인을 더하면서 고급스러운 화려함을 한층 더했고요. 원단과 같은 울 소재의 벨트가 있어서 업무에 집중했던 낮과 화려함에 집중한 밤에 다른 실루엣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팬시한 느낌이 가득한 언밸런스 플레이어 스커트와 함께 매치하니 가을 밤에 딱 맞는 스타일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올드머니 룩 스타일링하기 어렵지 않죠? 지센의 새로운 시그니처 라인 피어로즈와 함께 낭만의 계절 가을 우아한 일상을 꽃피우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어로즈 많이 사랑해주실 거죠? 혹시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나쌤이 잊지 않고 답글 달러 찾아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